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잇따라 수화물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해어는 오는 7월부터 초과 수화물 요금에 1kg당 1,000원씩 인상하고, 이스타항공도 8월부터 모든 항공편에 수화물 요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수화물 요금을 인상했으며, 에어서울도 이번 달부터 초과 수화물 요금을 일부 올렸습니다.